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요? 이 얘기를 나중에 꼭 누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종재돈을 모아냐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보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연준입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머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대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잘 모으는 거, 잘 쓰는 거, 잘 투자하는 거 이 세 가지 모두가 결합이 돼야 진정한 투자자,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능력이라도 빠지면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뭐가 흔들리거나 뒤틀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종잣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 난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주위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얼마를 가지고 있나? 그런데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소득 대비 얼만큼을 모았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정말 돈을 못 모은 분들이 계세요. 연봉이 작아도 정말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봉이 커도요. 다 써져 있기면서 이 종잣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능력이 뭐냐면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전에 돈을 모으는 능력을 먼저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요. 돈을 나중에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돈 모으기가 쉽나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못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지출을 통제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는 소득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벌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으면 여기서 어떤 거를 통제해야만 나중에 남는 걸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걸 참고 견디고 그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의식주에 필요한 거 그냥 하는데도 그냥 돈이 막 나간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는 빠지는 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카드 명세서 한번 쭉 봐보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돈들이 분명 있을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뭐 올리브영 가서 뭐 그냥 립스틱 하나 사고 뭐 조그만 소소한 거 몇 천 원짜리 막 그냥 사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뭐 몇 만 원짜리 술을 그냥 먹고 막 이런 돈들이요 빠져나가는 돈들일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택시 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소한 돈 5천 원 만 원 2만 원 이런 돈들을 통제해야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벌어야 한정돼 있잖아요. 월급 더 많이 안 올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체를 다 포기 못한다. 나는 그러면 나는 진짜 내가 먹는 건 먹어야 된다. 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의류를 사는 비용 화장품을 사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익에서 소비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아주 기본 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 월급 받으면 월급 보통 15일, 20, 25일 요 3일 중에 3일 중에 받으시죠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월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본 적이 없어. 숫자만 띠띠띠 찍혀서 쭉 빠져나가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월급이요. 내 통장에 찍혀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를 모아서 내가 그거를 종잣돈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초보 재테크 투자자 내가 완전 초보다 재테크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 초보야. 나 불인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입 닥치고 네 표현이 좀 과하죠. 그런데 입을 그냥 다물고 돈 모으세요. 돈을 모아야 무슨 투자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무조건 대출로 충당을 한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뭐 손을 벌려서 한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일단 돈 모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그 돈을 모으는 연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 시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내가 견디고 이자를 내고 참고 수리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면서 인내의 과정 그리고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만 원이 됐던 5천만 원이 됐던 무조건 모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됐다. 난 20대가 됐다. 이때도 기본 원칙은 뭐예요? 또 모으세요. 여러분. 내가 일단 돈을 모아야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는요. 활동기잖아요.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나는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이때는 정말 더 집중하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도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저는 20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0대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경험해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약간의 실패를 맛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인생에 실패가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실패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액의 금액을 잃지를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시기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밖에 안 됐다. 원금 손실이 일어났다. 라고 해도 이것도 실패라고 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걸음마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정말 낙심하고 한강을 가려서 바람 쐬고 인생이 뭔가 이런 지금 현타를 경험하시는 분들 좌절을 경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 멘탈을 견디는 것도 저는 투자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힘든 적 많았어요. 진짜 멘탈을 부여잡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견딜까라고 하는데 그 과정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0대 때 그거를 경험하면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 40대 더 늦기 전에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내가 돈을 모았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방식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주식 투자의 흐름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갭 투자를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견뎌야 되는구나. 아 이런 점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베팅할 수 있는 깜냥이고 여러분 투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내가 만약에 다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해서 성공하면 그 방식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멘탈에 견딜 수 있는 정도 모을 수 있는 정도, 수익률 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20대를 투자의 시험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기에 약간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좀 공부를 해서 좀 갭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을 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무주택자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갭 투자라도 해서 내가 그 투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걸음마 단계를 겪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30대 그리고 직장인 투자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 30대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재테크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요 지금 30대 반만 겪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30대를 다 안 겪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30대를 내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다행히 30대 초반부터 그리고 30대 중반인 지금까지 상승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운이 좀 좋았는데요. 투자의 적기 황금기 타이밍이었고 제가 예전에 하락장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다시 10년 만에 오지 않을 아주 정말 상승기 큰 흐름의 장이다라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30대 이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저요 진짜 인간다운 삶을 포기를 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정말 모든 걸 일을 하면서 그냥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거든요. 저는 그 결과 제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를 놓치기 싫었다는 판단 나의 판단력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 상승장을 위해서 하락장을 견디면서 돈을 모아뒀던 나의 능력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대는 조금 더 과감하지만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너무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사실 많은 과정들이 이뤄지죠. 보통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사회나에서 나가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 입지를 다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 아니면 내가 전문직 이런 경력을 쌓는 아주 중요한 커리어를 쌓는 경력이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30대에도 요즘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과정들이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이 30대를 정말 잘 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30대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에 내가 만약에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 밑바탕에 10대, 20대, 30대에 그 과정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종잣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요? 이 얘기를 나중에 꼭 누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종잣돈을 모았냐면요. 제가 아주 먼 이야기인데 유치원 때 그 천원, 이천원 모으는 그 돈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천원씩 그 적금 저금하세요라는 게 저희 시대에는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천원, 이천원 이런 것들을 적금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 적금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씩 맨날 천원, 이천원 이렇게 굉장히 소액을 나름의 저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용돈에서 몇 퍼센트를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게 6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자를 내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60만 원 굉장히 저때는 큰 거였거든요. 물론은 지금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너무 금융교육이 깨 있어서 주식을 물려주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때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가서도 그거를 계속 이어갑니다. 중학교 때 가서도 이제는 금액이 변하는데요. 만 원, 이만 원, 용돈 이런 것들을 중학교 3년 동안 저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게 140만 원인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 통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이제는 이 통장을 관리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40만 원을 고등학교가 끝날 때 400만 원인가를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성인이 돼서 그 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그때 오피스텔을 샀는데 여태까지 모은 돈을 종잣돈을 삼아서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는 거 그래서 저축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하는 습관들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30대 되면 사실 아니면 직장인들은 조금 내가 오만해지기 쉽죠. 아니 내가 그래도 소득 이 정도는 버는데 소비를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비를 그때 시기에 맞춰서 통제를 하고 계속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설사 내 집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뭐 나는 살만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습관을 가는 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대출이라는 걸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는 이 마인드,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요. 재테크를 하기 전에 무조건 돈을 모으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저축해서 소비를 통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부자들이 왜 더 돈 아끼고 보일러 아끼고 걸어다니고 이런다고 하죠.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부자여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해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돈 택시비 아끼기 위해서 걸어다닐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늘 여러분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나의 능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능력, 돈을 잘 쓰는 능력, 어떻게 투자를 잘하는 능력은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투자의 과정은 멀고 험하고 힘듭니다. 하나하나 능력을 다 쌓아가는 거니까요. 한순간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늘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또 궁금한 내용은 댓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또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투자를 위해서 화이팅하고요. 지금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또 지금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기다. 내가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이만하셧 cerca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